기후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올해 기후변화 대응 성적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세계 최하위권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윤재선 기자가 짚었습니다. 제27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한창 열리던 지난달, 올해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기수가 발표됐습니다.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63개 나라의 기후정책을 비교종합평가한 결과 한국은 60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는 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뿐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는 중국은 51위로 우리보다 대응기수가 더 높았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온실가스 배출과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와 기후정책 4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평가합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56위, 재생에너지 51위, 에너지 소비 60위로 매우 저조하다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기후정책평가 역시 50위로 평가점수가 낮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 12위, 1인당 탄소 배출량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가운데 다섯 번째로 맞습니다. 그런데도 기후변화 대응과 행동은 여전히 낙제 수준입니다. 기후악당 국가라는 비판을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수를 평가한 기관들도 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더욱 더 늘리고 석탄발전소는 최대한 빨리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한다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새로 강한 2030 국가원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제출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제시한 겁니다. 이를 위해선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 이상으로 높이고 탈석탄을 마무리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기후정책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은 이런 목표와는 거리가 멉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크게 낮아진 반면 원자력 발전 비중은 높아졌습니다. 그럼 또 화석연료를 줄인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을 줄였거든요. 이번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또 한국 산업에도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에선 2036년까지 노설비 28기를 폐지할 계획.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석탄발전소로 짓느냐 안 짓느냐에 지역의 문제 이런 걸 넘어서서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고 지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삼척 석탄발전소는 무조건 안된다. 충단될 수 있도록 탈석법 제정에 여론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 꼬리표. 기후학당국과 한국. 화석연료 비중을 크게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두르지 않는 한 불명예의 꼬리표를 떼어내기는 요원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과 경제공동체 개인 모두의 생태적 회계가 절실한 때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